신임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관 34명은 지난해 각 분야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양경찰에 입문해 해양경찰교육원과 일선관서실습을 통해 해상현장 업무처리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해양경찰관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행동할 것을 이날 다짐했습니다. 최수준 울진 해양경찰서장은 울진 해경의 새 식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북 북부해역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맡은 바 임무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